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포모시 브레지닌다 대통령 보좌관 마침 오레슈킨이 보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엑스페르트란 러시아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레슈킨은 경제 부문 보좌관인데 나비 운이나처럼 머리가 아주 비상한 테크노클레스입니다. 그는 유럽 미국 시장의 카니발리제이션부터 중국의 인구통계 드라마까지 주요 메가 트렌드를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의 주권경쟁, 세계경제구조변화, 중국과 인도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개별기술의 폭발적 발전, 즉 데이터경제 등을 논했습니다. 그는 우선 세계경제가 분열하는게 아니라 주권경쟁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은 고립이 아니라면서 자급자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주권은 안보, 정치체제에 대한 국가의 장력, 그리고 특정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인 가치, 문화, 역사, 언어의 총합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막심 오레시키는 세계경제구도도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북반구 경제는 점차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북반구, 남반구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사우스식의 분류입니다. 중국은 경제에서 선두를 내달리고 러시아는 유럽 최대 경제가 됐으며 일본은 4위 경쟁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순위에서 괄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도가 3위 경제국으로 부상했고 인도네시아가 7위가 돼 현재 6위인 독일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 유럽연합경제번영의 역할과 요인에 관한 11월 조셉 보렐의 발언도 상기시켰습니다. 조셉 보렐은 번영의 두가지 전제조건으로 러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편안한 접근과 중국의 저렴한 상품사용을 들었습니다. 막심 오레슈키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러시아 시장 장악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막심 오레슈키는 향후 10년 안에 메르세데스나 BMW는 지나간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드 자체는 남겠지만 중국에 매각된 볼보의 운명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가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유럽 자동차들이 5년,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기술적 우위도 상실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습니다. 막심 오레슈키는 북방국가 예전같지 않다면서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사회의 계층화가 증가되고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상황은 이미 반세기 전과 같지 않아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아실현이 자기 능력뿐 아니라 부모의 재력, 배경 등에도 달려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에서는 통일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능력만 되면 부모의 배경이 어떻든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막심 오레슈키는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요인이 북반구 국가에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정치적 양극화, 무익정당의 급성장, 원주민 인구 감소, 이주민 비율 증가, 이에 따른 문화 가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북반구 국가의 점진적 쇠퇴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장하는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바뀐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화학, 자동차, 기타 산업을 잡아먹어 몸집을 키우고 나면 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심 오레슈키는 러시아 같은 큰 나라에서는 주권을 위해 러시아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인구 통계학적 트렌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한 추세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향후 50년 동안 세계 발전을 결정지을 극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1700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태어났지만 2022년에는 산하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960만에 불과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인구 정점이 지나고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명에서 언제 8억명으로 감소하는지가 관심사라고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그 시기를 2060년, 207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도시화율이 65%가 넘는다는 사실은 도시 거주인구가 10억명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8억으로 떨어지만 도시는 인프라 과행에 직면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최신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연간 2300만명으로 중국의 2.5배라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의 인구는 대략 동일한데 조만간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출생률도 이제 막 둔화가 시작됐다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막심 오레시키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도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이민자를 꼽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북아프리카 출신자가 많은 마르세이오가 출생률이 가장 높고 독일도 이민자가 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스페닉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수십 년 뒤에는 스페인어가 미국의 최대 언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2023년 우즈베키스탄의 100만보다 조금 많은 120만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첨원하자면 러시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가구 과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도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출산이 애국이라면서 종종 다가구 가족을 크래민에 불러 다가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막심 오레시키는 주권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관리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가장 재능 있는 청년들이 기술 개발 분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테크 기업이 재정적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플랫폼 혁명이 에너지, 식량 생산, 의료, 운송 등 전통 산업의 획기적 신화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 부문에서는 대규모 무인 곡물 수확을 가능케 하는 AI 컨바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송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을 시범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얀덱스는 상품 배달에 로봇, 드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덕에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좋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러시아에서는 공학, 엔지니어링 부문에 몰고 있습니다. 기초 과학이 뛰어난 러시아는 이미 그런 면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막심 오레시키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 중국 경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속도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경제 성장이 강해지고 소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시장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의 핵심 과제는 무슨 분야든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